한 번 알아보자 사실 나 한 5분씩부터 자 자 나 한 시간 더 자고 돼 그럼 난 저방 갈게 잘생겼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좋네 그래 원래 이렇게 한 거야 아 왜? 야 근데 핑크보이네 핑크보이? 핑크보이 핑크보이 야 이거 아니잖아 여기가 결비 결비가 아 이거만 딱 9분씩 우리 딱 한 시간만 더 자자 아 이거만 네 나 야 나 내 나 너 이거 나 보니 대충해야지 너무 많네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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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인 도대체 정신!! 정신!! 태용아 태용아 야, 큰일 났어, 빨리 아, 빨리, 빨리, 지금 큰일 났어 나와, 나와, 나와 아, 모르는다고 그래 나와, 나와, 빨리 나와 큰일 났어, 아, 빨리 빨리 나와 다시 할 거야 지금 일어나 빨리 같이 가, 일어나 아, 이거 김무스야, 뭐야 빨리 일어나 빨리 와, 빨리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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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어, 안 돼 아, 진짜 realized 아이, 왜 whatsoever 아니, 언제 한 거야, 또 아, 정말 아, 정말 야, 형, 형 진짜 잘 한 거야 야, 대단해 고고 배우기 있어가지고 maid하고 먹자. 아 형 진짜 대박이다. 아침부터 이거 언제 차린 거야. 아이씨. 잘 먹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새해 되고 나서 떡국을 안 먹었어요. 나 안 먹었어. 나 2번 먹었어. 두 살 더 많아진 거네. 37. 37이네. 나는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가 오늘 처음 먹네.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 안 먹었다고? 응. 결국엔 먹게 되죠. 커피 좀 부탁드려요. 네. 아 좋지. 아 커피 내려줄게. 와 이거 냄새 좋은데? 아 이거 한 잔 가져가세요. 허리 치면 손 꼭 올리셔야 돼요. 좋아하는 바이브가 있으시네. 아 이런 바이브 좋은데? 아 눈이 막 부은 게 느껴져. 우리 다 쌍꺼풀이 없구나. 전부 다? 전부 다 무쌍이야? 우리도 없잖아. 난 없어. 그러네. 쌍꺼풀이 다 없구나. 아 그래? 우와 신기하다. 근데 너는 무쌍인데 진짜 크다 이 눈이. 눈이 아 이러고 있는 거 같아. 아 우리 다 무쌍이구나. 난 왜 너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눈이 하도 커서. 아니 커피 커피 커피. 놀이방 한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 이따가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그 애 우리는 보러 갈 거야. 모니터 알아? 태형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예쁘게 생겼냐?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아.. 너 그거 알았어? 우리 다 쌍꺼풀 없는 거? 왜 쌍꺼풀 없어? 나 없어. 있어. 너 있는 눈 아니야? 없어. 아 있잖아. 아 봐봐. 없어 나. 가만 있어봐. 아 가만 있어봐. 있잖아. 나 있네. 다 있네. 나 없어. 없어 없어. 진짜 없어 다? 우리 이제 낚시 갈 준비 서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시 출발. 2시 출발. 아 낚시 재밌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준비 좀 할게. 나 선생님 준비해야겠다. 멀미향 먹어야 돼 멀미향. 지금 먹어야 되나? 1시간 전에 먹어야 된대. 나는 멀미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나도 멀미 잘 안 해. 멀미향 마신다. 잘 가. 잘 가. 이거 귀 밑에 붙이는 거 맞지? 맞잖아 여기. 여기. 내가 붙여줄게. 딱 여기잖아. 근데 이거 지금 붙이는 거야? 리액션 적네. 그러면 나는 양치. 일단 양치를 하고. 이거 뭐야? 위로 서서. ... 오, 재킷 챤스! 하이, 하이, 하이 이거 이거 추울까? 안 추울 것 같은데? 근데 귀가 진짜 시려울 거야 추울 거야 가시기야 가자 재밌겠다 아 운전 내가 할게 다행이네 자 뒷자리 다 벨트 매셨죠? 네 축하합니다 좋아 좋아 렛츠고 오케이 무드 좋아 태형아 형식아 안 피곤해? 나 완전 좋아 지금 형식이는 아까 원래 낯을 안 잘라 그랬어 촬영 컨디션이 지금 적응되어 있나봐 심지어 또 잠깐 자니까 완전 좋아 야 선상낚시 이거 얼마만이냐 기억간난다 야 우식아 너 어복 입는 스타일이니? 어? 어복 나는 가면은 무조건 잡긴 해 아 난 어복이 너무 없지 아 근데 형이 저기 캐나다에 있을 때 낚시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연어 낚시했지 곰처럼 그니까 하하하하 근데 난 배낚시는 많이 안 해봤어 들어보니까 지금 가자미가 엄청 잡힌다 그러던데 가자미? 어 재밌겠다 그래 야 여행할만 난다 이제 아 여행이지 이게 하하하하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지 않아? 난 이거 그 봤을 때 감독이 물어봤어 그게 무슨 링이냐고 그냥 프렌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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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